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19번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프로말데이드 이것도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20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까지 보겠습니다 상하수 보시면 계획 오수량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계획 오수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3번이 답입니다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 원칙적으로 계획일을 최대 오수량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합류식에서는요 계획 1일이 아니라 계획 시간, 시간 최대에요 시간 최대의 3배 이상으로 해야 되죠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이게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2번은 그냥 나오는 거고 23번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같아요 호소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치수시설의 치수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그래요 치수틀, 치수틀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호수바닥에 호수나 바닥에 깔리는 걸 말하는 거죠 바닥에 그래서 우리가 표면수를 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4번도 우수 배제 계획에서 계획 오수량의 설계 강호에 관한 내용인데 가루 안에 알맞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쭉 보시면 3번이 답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번 보시면 하수처리 시설 중에서 소독시설에 사용하는 오존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소독할 때 여러 가지 소독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오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염소 소독이 있고요 자외선 소독이 있고요 이산화염소 소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독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존입니다 오존 근데 거기 보시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병영균에 대해서 살균작용이 강합니다 오존은 살균작용이 강하죠 철미 망가내지 제거 농도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존은요 오존 발생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지 못하고 또 단점은 뭐가 있는 거야 잔류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소독에 대한 잔류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잔류 시간이 짧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효과가 크죠 우리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 좋은데 경제성이 낮고 오존 발생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존 발생 장치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시간이 소독력이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됐고 26번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0.6에서 3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도 27번도 강후 강도가 2mm퍼 분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유입시간이 요만큼 유출계수가 요만큼 강수 우수량은 그랬는데 합류식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합류식은 뭐 다 아시죠 우리가 Q는 360분의 1 360분의 1 곱한 CIA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C는 유출계수인데 나와있는 것 같아 0.65 그래서 C는 0.65가 되는 거고요 강후강도 I도 나와있지 않아요? 첫 번째 식이 나와있죠 강후강도 I가 2mm퍼 분 그랬는데 근데 요거는 어떤 단위가 들어가는다고 했어요? mm퍼 아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mm퍼 분을 어떤 단위로 한산해야 돼요? 아워라는 단위로 한산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0분인가요? 60분이 1시간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0mm퍼 아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어떤 단위로 들어가야 돼? 헥타르라는 단위로 들어가야 돼 헥타르라는 단위 근데 지금 우리가 1제곱킬로미터를 나왔죠? 이게 100헥타르예요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다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360분의 1 곱하기 C가 0.65 곱하기 12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1.67 이건 어쨌든 단위 한산하는 게 아니라 다 항산된 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런 보시면 얘가 어떻게? 이게 밀리미터 퍼 아워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 유량이 메탈 삼성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번도 보시면 막 여거법을 정수처리에 적용하는 주된 선정 이후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4번이 틀렸어요 막의 교환이나 세척 없이 반영구적으로 자동운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막은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영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막의 교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약품 세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막의 교환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하게 막이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영구적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의 교환이나 세척 없이 이게 잘못된 거죠 막의 교환도 가능하고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번도 약품 주입 설비와 점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3번입니다 저장 설비의 용량은 계획 정수량의 각 약품에 이게 최대 주입률을 곱해서 선정한다 그랬는데 최대 주입률이 아니라 평균 주입률이에요 평균 주입률 그 다음에 30번도 올해 3번 정도가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31번도 보시면 이거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상수처리 시설 중에서 플럭 형성지에 플럭 형성 표준 시간은 그랬는데 20에서 40분입니다 계획 정수량에 대해서 20에서 40분 32번도 우리가 8배가 되는 거고요 33번도 3번 답 체크하시고 34번도 급성 여과지에 대한 내용이죠 2번이 답입니다 비례하는 거죠 맨 밑에 여자 입경에 비례한다 35번도 취수 전에는 침사지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그랬죠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부하율은 500에서 800이 아니라 200에서 500이 되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상수관로에서 조두계수가 0.014 동수경사가 100분의 1이고요 관경이 400mm일 때 관로의 유량은 그랬어요 맨인공식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맨인공식 맨인공식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N분의 1에 R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맨인공식은 유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뭐 구하래요? 유량을 구하래요 유량은 A 곱하기 V가 되는 거지 여기서 V를 어떤 거? 얘가 맨인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은 거기 나온 것처럼 어떤 거네요 우리가 조두계수국을 말하는 거고 R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R은 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심은 어떻게 난다고요? 경심은 윤변분의 단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강우강독 그쵸? 보시면 I는 동수경사가 되나요? 그쵸? 동수경사가 돼 있죠 I는 동수경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수관로에서 조두계수 나고 동수경사 나고 관경이 나왔어요 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이 나왔죠 관의 직경이 얼마래요? 400mm 그쵸? 관의 직경이 400mm래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밤만 차서 흘른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R값은 경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경심은 윤변이 파이디가 되는 거죠 윤변이 파이디 단면적이 4분의 파이의 D의 조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의 경심은 4분의 D로 나타내는 거예요 4분의 D가 4분의 직경이 지금 400mm니까 0.4가 되나요? 0.4 메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심은 이게 어떻게 0.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유속을 한번 구해볼까요? 유속 조두계수는 아까 0.014라 그랬나요? 0.014 0.01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지금 구했던 100분의 1 R값이 0.1 여기 나온 거 0.1에 2승 I는 아까 100분의 1이었죠 그렇죠? 100분의 1 100분의 1에 2분의 1승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속이 되는 거죠 유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4분의 파이의 D의 조급 D가 얼마? 0.4인데 0.4죠? 0.1인가요? 0.4 0.4의 제곱 곱하기 유속 이걸로 구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직경이 200cm 원형 관로에 물이 2분의 1차서 흐를 경우에 이 관로의 경심은 아까 경심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원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경심은 우리가 4분의 D라 그랬잖아요 4분의 D 그렇죠? 근데 아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뭐야? 얘는 2분의 1이 차서 흐르는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만큼 물이 차서 흘러서요 윤변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가 되는 거지 요거 윤변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단면적도 또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심 여기서 R은 어떻게 나타나 윤변이 어떻게 돼? 윤변이 파이 D인데 우리가 파이 D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면적도 4분의 파이의 D의 조급인데 곱하기 2분의 1이 돼 똑같이 되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나온 게 200 단위가 어떤가요? cm 단위인가요? 그러면 200cm 들으면 되죠 4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지 50이 되나요? 50cm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보시면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9번도 치수구의 유입속도 보통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고요 40번 봅니다 하수 슬러지 계량 방법과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분자 응집제 첨가하는 것은 슬러지 성상을 그대로 두고요 탈수성이라든가 농축성의 개선을 도모한다 맞고요 무기약품을 첨가하는 이유도 무기약품은 슬러지의 pH를 변화시켜서 무기질 비율을 증가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랬고요 열처리도 슬러지 성분의 일부를 용해시켜서 탈수 개선을 도모한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 세정이라는 것은 혐기성 소화슬러지 알칼리도를 감소시켜서 탈수 개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알칼리도를 감소시키는 게 세정이죠 세정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개론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 문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